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때리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계속 묵상하고 하루에 열 번 숨을 시켜서 반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품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가 봐주시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 대신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당당함 때문에 10절 뒤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눈동자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와 늘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에 귀가 트인 사람에게는 우주에 충만한 사랑의 교양곡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에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가 폭발하는 스테레오 타입에 그 영광스러운 깊이 있는 인생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동자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 지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 진이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포로로 귀환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국의 암울하고도 황폐한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안주하는 것 때문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냥 적당한 건면이 아니라 여기에 김박성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명령형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꺼리 끼는 게 있으면 나오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와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를 갈고 울면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내 쫓기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온 세계 열방에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이번 11월 달에 있을 새생명 축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 때문에 기뻐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우리가 속한 각 영역들이 거룩한 타인이라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권능이 성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살피시고 신의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인 것이 우리가 공격당할 때 주님의 눈동자가 아파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상화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눈동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오염되고 그러면 경고의 종서를 바라게 돼요 혹은 진리가 회복되어 거룩한 조서가 되고 그렇게 할 때는 축하의 종서를 기쁨의 종서를 해야 되겠죠 사랑의 눈동자가 되면 시대를 향한 사명의 종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